여러분 추천 한 번씩 한 번 더 좀 드릴게요 우리 필름형 히토 333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필름형 히토 333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즐겨찾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력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추천 2천개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 2천개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우측 상단에 따봉모트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따봉모트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 2천개까지만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게 돼요 여러분들 진짜 5천명 넘게 있는데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박사장님 어서오시고요 박사장님 어서오시고요 진짜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2천개까지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하 아니 형님 누구랑 팀인데요 아니 형님 누구랑 팀인데요 예? 토끼님이랑 형님이랑? 토끼님이랑 형님? 토끼님이 빨무 1위 아니야? 어 빨무 1위잖아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맞게임합시다 여러분들 예 오늘 스타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거 맞게임 딱 하고 2대2니까 기도양님이랑 저랑 팀 먹고 스카이프로 팀 먹고 2대2니까 이거 딱 맞게임하고 예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스타는 오늘 팀플 팀플? 오케이 또 재밌겠네 팀플 빨고 재밌겠네 오케이 가자 가자 어 그니까 천개 왜 안줘 어? 어 오 오 오 아 존나 빡세게 했네 와 진짜 와 아슬리님도 존나 빡세게 했어요 진짜로 아 진짜 존나 빡세겠습니다 개빡세네 다시 보기에 쌌어? 저기요 예 아니 저놓고서 왜 킹모띠가 대신 쏴줍니까?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제거는 킹모띠가 쏴준다고 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킹모띠 만개를 제가 그걸 알았으면 킹모띠가 안했겠죠 킹모띠 만개 원래 받기로 했는데 어쩌라고요 제거 천개 쏴줬으면 만개는 둘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음 음 개소리하지 마시구요 빨리 다음번 진행합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토끼로 오세요 토끼 네네 토끼 아니 이거 진짜 지지 마세요 장난하지 말고 아니 형 저랑 편먹는겁니까? 예 아 저랑 편먹고 누구랑 저랑 먹고 욕밥사이님이랑 어 그 다음에 그 뭐야 토끼님 잠시만요 아 근데 다시 보기에 지금 쌌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기지 아니 안쌌으면 제가 쏴드릴게요 아 근데 킹모띠가 제안하나 했는데 저랑 킹모띠 먹고 봉준님이랑 딸쿠기 먹고 2대2 안합니다 예? 안합니다 걔 내 방 평생 블랙이에요 모띠야 너 평생 블랙이래 미안하다 내 방에서도 꺼져줄래 하하하하하하 너 천개 쌌으니깐 어차피 나는 더이상 너한테 바랄것도 없고 어? 세판에서 이천? 뭔 말이야? 저... 저희가 이기면 이천개라구요? 오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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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깁시다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 진짜로? 예? 아시겠죠? 아 알았다고요 아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니 아니 팀플이라고요 짜증나게 하지 말고 솔직히 둘째판 진짜 내가 왜 나갔을까요? 아니 저기 죄송한데 아 진짜 그쪽 나랑 실력을 좀 비교해라 하지마세요 존나 못하니깐 진짜 첫번째 판도 씨바 손 안풀내가지고 진건데 무슨 손이 안풀래요 저 오기전에 3시간동안 스타했으면서 이 미친놈아 기르다 잠시 잠시 욕바싼 브레이스 토끼 가자 토끼 1 들어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지지 짜증나게 하지마요 진짜로 알부 기본은 알아 이거 올렌던 올렌던입니다 아니 저기요 예 지금 사비빵인데 지금 왜 사비를 안 쏘고 왜 그 사람이 쏘는지에 대해서 지금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킹모띠가 1000개 쏴줘 어쨌든 본인은 1000개 처먹었으면 되죠 뭘 더 처먹었다고 그래요 아니죠 킹모띠 1000개랑 그쪽 1000개랑 다르죠 왜요 예? 아니 그쪽 사비빵을 했는데 그러면 씨바 내가 다른 여럿이 1000개 쏴주는거면은 그게 또 똑같은 겁니까? 예? 제가 한도초가라서 킹모띠가 1000개 쏴주고 제가 킹모띠한테 돈이 끔 했습니다 그럼 됐죠 아 그럼 인정 예 빨리 닥쳐갑시오 말이 많아 아 저거 내려주세요 예예 그럼 그럼 인정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야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렇게 집착하실 줄 몰랐어요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야죠 집착하실 줄 몰랐어요 올랜던전이에요? 하 하 저네들 왜 저러지 올랜던전? 아니 그거 스카이프 그거 그거 들려요 뭐요? 스티레오믹스 아 잠시만 잠시만 좀만 기다려봐요 뭐 아 ㅆ됐다 망했다 와 왜 의미없냐 아무튼 집빼지 이 새끼라고 여기면 대응디 하라 이랬네 아 나 개빡치네 아 저기요 그쪽도 스타 소리 들리거든요 좀 꺼주세요 아 예 잠시만요 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잠시만 일단은 저기 11시 일단 토끼님부터 죽여야돼 토끼님부터 토끼님이 몇인데? 토끼님이 그 뭐야 빨물 1인자니까 몇이냐고 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방풀 안하고 있는데 너 방풀해 이 병신아 아니 일단은 토끼님부터 다군시켜야돼 투바이오닉 진짜 투바이오닉 투바이오닉 가자고 투바이오닉 토끼가 빨물 존나 잘해요 투바이오닉가 알겠지 뭔 말인지 알지 어? 개발릴거 같은데 아냐아냐 투바이오닉 간 다음에 어차피 욕박사장님은 그냥 1대1을 이기니까 투바이오닉으로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해도 늦지않어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끝까지 모가지 물고 토끼님부터 죽이자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뭐 마린 컨트롤 할 줄 아냐? 아니 아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서치 가요 알았어 알았어 토끼님 메신지 빨리 아니 왜 나한테 서치 시켜 니가 해봐 아니 나도가 나도가 저 저 누구야 저 누구야 저 누구야 저 누구야 욕박사님 욕박사님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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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어 필요없어 어차피 저사람 이 사람 많아야 어 혼자 놔둬 그냥 혼자 놔둬 욕박사님 버리고 어 야 펑크러시로 가자 펑크러시로 아니 배럭을 존나게 많이 지어야 돼 아니 일단 3배럭에서 생마리부터 뽑아 서플 짓고 서플 막히지 말고 오케이 서치 가봐 빨리 가고 있다고 아니 서치 가라구요 나 돈 좀 더 먹게 아씨 아 그래야지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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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다 아 아 아 ㅈ 됐네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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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치 방향 자체가 애기되면 무조건 출발하자 아 근데 어떻게 마리메딕 뽑아야되나 아니 아니 빌드 자체를 바이오닉으로 어차피 토끼만 끊으면 되니까 어차피 욕박사님 안지지 안지잖아 욕박사님한테 아니니까 빌드를 생마린으로 갈건지 그 아카데미 짓고 갈건지를 정하자고 아니 두개 다 같이 해야돼 압박하면서 아니 왜 나가 아니 센터로와 센터로와 아니 왜 나가 아니 압박해야된다고 아 아니 마린 한 번에 될 때까지 나가면 안된다니까 안된다니까 그냥 바로바로 합류해가지고 해 아 너 센터에 나가다가 지금 지면 진짜 뒤질줄 알아 아니 왜 지냐고 마린이 존나 많은데 생각을 좀 하면서 게임을 합시다 진짜로 S10에 두개 들고와 S10에 S10에 두개 데리고와 니가 세개 데리고 가면 안되겠냐 아이 빨리 나 너무 멀어서 그래 위치가 아니 형이 가깝잖아요 저보다 나 죽여야 돼 어떻게든 죽여야 된다 아 좋았다 좋았다 펑크 지을 준비 알쓰 알쓰 펑크 지을 이거받아 이거받아 여기서 이거받아 이거받아 그냥 박어 아 이 새끼 박을지도 모르는 새끼가 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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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아니 여기서 이거받자 어디 뭐 이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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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 뛴다 저거 무시해 그냥 아 저형 괜찮 어차피 있으나 많아 저형 빼 야 저형 그냥 제끼고 생각해 이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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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받자 그래 박자가 박는다 어 새키 박는거 존나 좋아하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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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3파겐 합류했거든 아 저 캐논 치워지잖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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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 캐논 좀 싸해 저거 캐논 좀 싸라니까 오케이 나이스 빼 빼 빼 캐논 캐논 뒤에 있었어 아 설마 6파사님한테 당하느냐 이건 아니지 아 씨바 제발 이거받아 이거받아 좀 박고있어 야 근데 이거 이거받으면 이기는거 맞냐 어 그냥 와 이거 진짜 2대1하는 느낌인데 좋아 좋아 이거받고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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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 찌려야돼 다크 나오잖아 너 있냐? 다크 다크 에이 너 아 앱배야 지겼네 아 진짜 아이 테라 맞냐고 아 나 진짜 사람새끼 아니네 진짜 1 can ?? 2 from 아 이거 또 내가 토끼는 튕겨라 제발 아아씨 아 괜찮아 아직 몰라 너만 모르는거 같은데 아니 어차피 욕박사이니 못하니까 그냥 개인전 해 저기 테크 많이 안탔을거 아니야 아니 저거가 지금 너무 하루종일 있으니까 아 히드라 나왔네 히드라 아 자존심 ㅈㄴ 상한다 욕박사님 히드라가 왜이렇게 무섭냐 아아 베스는 안나오나? 베스는 어떻게 나와 와아 너 내 쪽으로 좀 와봐 아니 욕박사님한테 지고 앉아있네 아아 나 진짜 배럭을 왜 이었다 지어둔거야 와아 아 괜찮아 이게 오히려 막기좋아 이게 막기좋아 이거 정상적으로 하면 이길수있냐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여기서 어 뭐 뭐 뭐 뭐 뭐 아 아 아 아 아 나 다크 때문에 다 가지는 못하네 아 아 아 아 히드라가 너무 안좋아 우리가 내올때 바이오닉이 안좋았던거 같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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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봉준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안된다니까 아 아 아 이거 내가 오더가 문제였다 아 이거 진짜 생마린 솔직히 오바였어 아 야 질럿 다섯마리 싸먹혔잖아 아 아 이번엔 내가 한번 오더할게 아 형이 뭐 오더를해요 아니 근데 투테란이라서 안됐어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안돼 안돼 아 근데 저거 잘막는데 저거 어떻게 저렇게 잘막냐 잘막는게 아니라 생마린이면 당연히 질럿에 막지 이 병신아 이 새키 돌대가리 새키인거야 아니 근데 천천히 해도 돼 2대1이니까 어 아니 그래 천천히 했는데 졌잖아 니 오더 들어서 오케오케오케 내가 오더할게 내가 오더할게 내가 오더할게 내가 오더할게 아씨 오더 욕심 존나부려 아니 그게 아니라 빨모 안해봤잖아 나 빨모 옛날에 했잖아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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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너 푸토스 나온다 잘봐 아 아싸 씨바 아싸 씨바 아싸 씨바 주종이다 야 이거 지면 진짜 죽자 그냥 진짜 둘다 그냥 강알리 가가지고 죽자 진짜 이거 지면 야 이거 지면 솔직히 이거 지면 진짜 이거 지면 진짜 이거 지면 진짜 둘다 강알리 가서 죽자 와 이거 지면 너 240시간 인생하자니까 아 개소리 하지 말구요 알았어 알았어 아니 니 위치도 존나 좋은데 좋은데 내가 12시에 서치 갈테니까 형 밑에 방향으로 계속 서치 가요 아니 나 그럼 나 빌들은 뭐라고 할까 메카닉으로 할까 바이오닉으로 할까 바이오닉에 그냥 아니 아 잠시만 아 어떻게 하지 아 그냥 초반에 끝내야되는데 아 무서우더라도 할게 메카닉에 바이오닉에 메카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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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닉 메카닉이 ㅇ나 빡세같아 야 내 내가 바이오닉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바이오닉 한다고 바이오닉 질러소로 한번 조지고 시작할까 박기니 한번 밀자 이런데 그냥 무난하게 구방가면 아까처럼 일꾼 다편질거 같애 저그 저그 아홉시 아우씨 저그 얘 뭔데? 얘 누군데? 욕파사장님 욕파사장님 아니에요? 어? 그 저그 그거다 그 토끼님 나 지금 스포닝풀 3번 취소하겠거든? 질럿이랑 마린가면 좀 빡셀거 같아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가 질럿이랑 마린가면 성끝 다 걸거란 말이야 그 타이밍에 그냥 늙은이형이 일단 아웃시키고 게임하자 늙은이형을 죽이자고? 왜냐면 우리가 압박하면 분명히 저그가 스포닝풀 타이밍 아니야 늙은이형 죽이면 저거 저글링 빈지보는거 어떻게 막을라고 형 성끝 뽑는다니까 무조건 성끝 박는다니까 나 믿어라니까 진짜 뭐 어떻게 하자고? 일단은 아웃슈로 압박하잖아 그럼 저그가 성끝을 좀 과도하게 박을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바로 욕박선생님이 쳐가지고 일단 없애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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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박선생님 토스네 야 욕박선생님 포게이트 이거 방어조로 해야될거 같은데 그니까 그냥 개인전 해 일단 어 방어조로 해야될거 어 방어조로 해야될거 바허타워 지우면서 나가야되 너 성끝 박선생님한테 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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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진 않겠지 아니 나 더블 넥서스야 지금 내가 ㅈㄴ 유리해 캐논 지어 캐논 지어 더 지어 더 지어 하끼다 골로 간다 아 내 막는다 내 막는다 아 이거 팔론을 막네 그냥 바로 그거 해 이거 몸 그거 하니까 메카닉으로 어 전환해 상관없어 어차피 상관없어 욕박선생님이니깐 우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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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오케이 쩌그 쩌그 압박하자 쩌그 쩌그 뭐야 이거 나는 못 뚫을 줄 알고 여기서 마리메딕 모아서 치려고 했지 가 한번 들어가자 아 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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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질러먹어 질러먹어 질러먹자니까 자 스팸내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가 가 가 가 가 가고 있어 오케이 나 됐어 나 치러 먹기만 뜨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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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크 드랍 올 것 같더라 아 야 너 옥죽 없지 어 너도 이따 러크 드랍 조심해 나 1대를 가면 이길 수 있냐? 응 우리 친구 같은데 나 1대를 가면 이길 수 있냐? 이거 배로그를 이렇게 하면 노매너인가? 응? 배로그를 이렇게 미네랄 막으면 노매너인가? 그거 안된대 아 죄송합니다 무차했네 좀 해줄래? 오케이 끝 끝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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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아이 근데 막 어쩌고 좀 보내줄라고 이길이 형의 시간 끌것이 대단한 활약이 되었 아니 형님 졌어요 형님 무슨소리 하시는거야 끝 뭐 난 도둑도둑도둑 오프 잘막았어 굉장히 나이스 나이스 3판 2전이지 어 그래 이렇게 해야되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근데 진짜 종족이 나와야 돼 오케이 좋았어 1대1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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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아 기념 낸다 기념 낸다 아니 내 오더를 들어 내 오더 아니 아 내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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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이 오더해 형이 오더해 나 아 우리 염라대왕이 또 100개 팬 가입 감사드리구요 아 우리 또 염라대왕이 또 100개 팬 가입 감사드립니다 토스 민게 잘했다 어 토스 민게 잘했어 어 염라대왕이 또 100개 감사드리구요 토끼님 또 우리가 초반에 들어올 걸 생각하고 다음 아이디나니까 오케이 가자 오케이 기념 담임님이 오더하고 나는 아 뭐야 피지컬로 간다 나는 피지컬로 간다 가자 가자 천 개 차렐라며 피치칼? 아 씨라 하아 저거 할 아아 할 줄 몰라? 나 이거 저거 빨고 할 줄 모르는데 그 엘트가 토해처리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스포닝 짓고 펜찍하고 히드라 줬다고 아니 그냥 튕기척 할까? 아 씨 욕박샘 형이 우리 위에 있어 아 그냥 아니 막 링으로 민다 막 이런 개생각은 하면 안되겠지 링 밀지 말고 너 그냥 토해처리 이후에 스포닝 짓고 이거 담아떠주면서 히드라 뽑으라니까 아 오케오케 야 뭔데 토스면 어떻게 해야돼? 니가 좀 알려둘 토스 그거 더블 넥서스 해 더블 넥서스 그냥 더블 넥서스 하고 게이트 3개 짓고 포지 짓고 막으면 돼 어 더블 넥서스 안 털릴 것 같은데 아 아 안려 하나도 안reci 그게 더 안정해 돈 되는대로 넥서스 2개 짓고 바로 그거 하라는건지 아 근데 서치는 가야돼 서치는 가야돼 오케이 서치 바로 그냥 원서치 어우요 야 테란이가 이겼어 테란 either 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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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키테란 토키테란 하나도 안탈려 그게 더 안전해 돈 되는대로 넥서스 2개 짓고 바로 그거 하라는 그런지 근데 서치는 가야돼 서치는 가야돼 오케이 어어어 야 테란이다 이겼어 테란이야 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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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키 테란 이겼어 이겼어 토키 테란 토키 테란 아 박사님 너 테란 이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그 더블 엑셜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 3개 짓고 포지 어 오케이 투 테란이다 와 씨X 이거 질 수가 없다 와 투 테란 질 수가 없다 씨X 아니 그냥 입구 쪽에다가 캐논을 지워버려 야 내 입구에다 지을게 너도 방어 타고 지워라 그냥 어어어 야 서로 방어 쪽으로 하자 우리 둘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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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태클을 존나 빨리 타가지고 욕박사이님 그거 뭐야 리버 견제가 리버 견제 리버 견제다 템 견제 그니까 나 그 암마 그 뭐지 본진에다가 캐논 암마 입구에 박아놓고 그 다음 태클 존나 빨리 탈게 어 저거 저거 다크로 막자 다크로 어 저 일단 뚫기 같거든 저 다크로 막아야 될 것 같아 아니 뭐 투 테크 드랍인가 설마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니 투 테크 드랍은 뭐 그거 다 하면 되잖아 그니까 아니 니가 모를까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 야 봉준아 응? 너 어 초탱크 드랍이 썰릴 것 같은데 아냐 아냐 야 탱크 아까 전부터 올라갔어 이미 지금 뽑고 있을거야 다 포트랑 괜찮아 괜찮아 뭐야 이거 왜 야 짬시리 쓰지 말라그래 다 포트랑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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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틀리고 앉았네 이거 혼자 안 생각하셨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드론타 어디갔는데 아 너무 쪘다 저거를 못하겠어 빨모에서 아니 너 드론타 어디갔냐고 아니 근데 짬시리쓰기 없다보소씨 저팀은 짬시리쓰고 앉아있네 지고나서 그만하지마라 극협이니까 이 병신아 야 너 드론 뽑을 돈 있지 아씨 저 밑에 탱크 한마리 있네 아씨 아 됐어 잊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도 그냥 아 저거 저거 걸려가지고 아 저거 존나 못해 밑에 탱크 한마리 있다니까 내 본집 밑에 몇가지 조교 에이 이쁘게 조교 4 모 모 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요파사니 끝났네. 스톰 뒤에 스톰 뒤에 스톰. 스톰 뒤에 스톰 뒤에 스톰 뒤에 스톰 뒤에 스톰. 스톰 뒤 스톰 뒤에 스톰 뒤에 스톰 뒤에 스톰. 이렇게 스톰 뒤에 스톰. 아 퍽, 퍽, 아퍼 아 졌어 아 아 아 내가 저거를 로고 못한다 아 니 때문에 진거 알아서 너무 다행이다 나한테 뭐 소새끼니 개새끼니 했으면 진짜 개극혐이 했을텐데 내가 캐리 해줄게 좀만 기다려 아니 이러면서 그걸 해야돼 저기 변제 갔다가 실패했어 아 토스 지금 내가 잡으면 이긴다 진짜 아 존나 아깝다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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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게이트 더 지워야 돼 더 지워야 돼 욕박사니 탱크 왔다 차가워 저거 할배팀 갑자 어 꼽 잡어 게이트 좀 더 지어야 돼 어 위에 탱크 존나 많다 어? 어? 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EMP EMP EMP. 오케이 나이스 뒤에. 후속타 계속 와야되 후속타. 아 뒤에 뒤에 존나 많다. 빼 빼. 욕박상이 나온다 욕박상이. 스톰 쓸 준비. 어 알았어. 아. 아. 아비타 마나 있나? 아직 없어. 아비타 마나 150대 욕박상님 바로 옆에 리콜해버려. 어. 일단 토끼. 토끼 나온다 토끼 나온다. 아. 아. 탱크 잘 싸웠다. 아. 탱크 너무 많다. 탱크 빼 빼 빼 빼. 탱크 좋아. 아니 뭐하는wy. 하드네 wat. ô. 욕박사님은 끝났는데? 내가 저러면 탱크가 전진한다 말이야 아니 베스를 올리고 욕박사님한테 가 베스를 올리고 저기 토끼 베스를 올리고 욕박사님한테 가 토끼 온다 아 스톱 스톱 아비트 아비트 드롭 빼야죠 아 EMP 맞았다 괜찮아 저거 다 썼어 이제 아 그냥 아 아 탱크가 너무 많다 아 이것만 좀 막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만화가 딱 있었으면 어 뒤에 후속타 오케이 아 야 왜 저 사람 낙하지만 생각하고 있어 아냐 이거 이거 아 아쉽네 아 아 내가 적을 너무 못했다 아 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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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롭게 하네 마지막 받고 나가자 아 아 내가 적을 걸리니까 아예 못하겠다 아 아 이거 못하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토끼 별로 막 그렇게 개 포스는 아닌데 맞죠 아주 그냥 뭘 할만한거 같애 할만한거 같은데 또 하자 너 뭣도 해 아 근데 내가 저거 걸리면 내가 아예 못하네 아 근데 그래 너가 토스트 아니니까 진짜 아예 못하네 어 내가 부족을 아예 못해 깜짝이야 너 욕박싼 형 마리메딕이 털리고 있어서 뭣도 안하냐? 뭣도 안할거 같은데 이거 해봐 니가 아 아깝다 이걸 그냥 아니 견제 갔는데 털렛이 있어서 못했다니까 일단 수고 어 일단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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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존나 못하네 아 사람새끼 아니네 진짜 아 아 진짜 적을 존나 못하네 진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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